기PD, 조회수는 많은데 구독자가 없어. 이게 말이 돼? 좋아요와 구독 오만 가자! 형님 저희가 유튜브 인기 1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거짓말 하지마 새끼야. 진짜인데? 야 그거 어떻게 좋아해? 다 뻥이지? 인기 급상둥 영상 1위 홍병지 감사 인사 한 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. 35,000여명의 구독자님. 근데 7,80만 되는 거 같은데? 나머지 분도 어디 계신 거야.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형님 조현우 선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어요? 불가능하다니까. 조현우는 일단 비제가 안 나와.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. 그러다 보면 2019 시즌에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현우는 변경의 의미를 지켜야 돼. 2년 뒤에 갈 수 있는 거니까. 조현우 선수 만나고 싶은데. 만날 수 있어요 꽁병지에서? 그럼 만날 수 있지. 김병지야 이 자식아. 아는 사이세요? 잘 몰라. 어떻게 만나요? 현우는 날 잘 알지. 근데 중계하러 가면 가끔씩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고.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죠?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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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